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18학번 박소연입니다 보통 시험지 공포증은 시험지가 평소에 공부하던 종이랑 많이 달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공부할 때도 모의고사 시험지랑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글씨체인 것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시험 직전에도 그런 종이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문법이 정리된 노트를 보기보다는 9월 모의고사 화장문 시험지를 계속 다시 보면서 수능 딱 종이 쳤을 때 그 공부하던 패턴이 쭉 이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좀 덜 떨리고 바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